완전하신 우리 주 하나님, 귀한 주에 허락하시여 우리가 이렇게 무려 아버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릴 수 있으며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성령이 충만하는 예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마음을 모으고 시험형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고 찬양을 드리게 하시며 말씀을 드리고 깨닫는 지제도 허락하여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과 함께 통하는 복된 시간 되길 원합니다. 예배적 찬양을 드리게 해서 뜨거운 우리의 역사에 영주옵소서 저희 예전에 기껏 받아주시기를 원하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함께 킹북 시점의 선수 명찬이 하셨습니다. 아멘 넌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면 나일까 나 어디 가든지 지게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지게 오랜 손이 나를 붙으시며 나를 잔세 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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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눈앞에 눈이 너도 없어서 다시 한번 나보다 나를 나보다 나를 참아하시는 주님 내가 주를 너와 어디로 가겠다는 걸 너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랜 손이 나를 부르시리나 나를 참새 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년이 언제 그리 보내고 싶지요 나의 생년보다 나의 뜻보다 더 빛고 더 혼자 오신 주님 하나님이여 날 밟에서 나의 마음은 날 사실도니 내 눈앞에 눈이 너도 없어서 나를 참새 전부터 계획하시고 나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년이 멋진 그리 보내고 싶지요 나의 생년보다 나의 뜻보다 더 빛고 더 빛고 싶지요 하나님이여 주의 생년이 하나님이여 주의 생년이 멋진 그리 보내고 싶지요 나의 생년보다 나의 뜻보다 정말島уст 그리 보내고 싶지요 낯데らと 빛고 싶지요 나의 생년이 너무나 advertire 나의 여구나 growing emoc curios 가르치기 감사만 옷을 가겠습니다 여호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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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 여호와의 여호와의 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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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찬송하니요 그리울 때 주걸 지어다 상상 찬송하니요 주의 동기며 내 눈에 진덕서 찬송하니요 그리울 때 주걸 지어다 주의 동기며 주의 동기며 내 눈에 진덕서 찬송하니요 주의 동기며 내 눈에 진덕서 주의 동기며 찬송하니요 오 주의 성실하시니 내게 비치는 것과 영전으로 주의 동력 내 품에 들려놔요 주의 성실하시니 내게 비치는 것과 영전으로 주의 동력 내 품에 들려놔요 주의 성실하시니 내게 비치는 것과 영전으로 주의 동력 내 품에 들려놔요 주의 성실하시니 내게 비치는 것과 영전으로 주의 동력 내 품에 들려놔요 자동으로 주의 동력 내 품에 들려놔요 감사합니다. 이 세상을 사랑하는 요한은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당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도 참 소원히 되시니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도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당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니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분이 나의 힘격이 되고 성격이 되는 것들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성격이 되시니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사랑하는 요한이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성격이 되시니 기도하고 당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원히 되시니 하나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성격이 되시니 예수님의 성분이 나의 힘격이 되시니 성격이 되시니 성격이 되시니 성격이 되시니 나의 능력이 되시니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힘격이 되시니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분이 나의 힘격이 되시니 예수님의 성분이 나의 힘격이 되시니 원하시니 yang 격듭이 되시니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꿈이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분이 나의 비전이 되고 나의 능력이 되고 성령님의 원능이 나의 능력이 되니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